이번 시간은 십장 두번째 단일 변수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세가지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분석을 간단히 진행해보는지 사례를 통해 배워볼 거고요. 그 중에서 첫번째 타이타닉 코어의 승객들이 어떤 손실에 묵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실습하기 위해서는 카 데이터 패키지 안에 있는 타이타닉 서바이벌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해줘야겠죠. 카 데이터라는 패키지를 설치해주고 설치한 다음에는 한번 라이벌을 통해서 로딩하는 카 데이터 패키지를 로딩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카 데이터 안에 타이타닉 서바이벌 데이터셋은 탑승객의 성별이나 연령대, 탑승선실, 선실, 어디에 타고 있었는지, 생존 여부 등을 담고 있는 여러 개의 주제를 담고 있는 다중변수 데이터입니다. 코드를 보면서 한번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패키지를 설치 안 하신 분들은 한번 install.package를 해서 설치해주시고요. 설치가 다 끝나면 라이브러리 함수를 통해서 카 데이터 패키지를 불러옵니다. 불러왔으면 우리가 타이타닉 서바이벌이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할 준비가 된 거고요. 데이터셋을 한번 head 함수를 통해서 모습을 보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생존 여부, 성별, 나이, 선실 정보, 어디에 타고 있었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알아보기 원하는 것은 어느 선실 정보, 어느 선실에 얼마나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여기 타이타닉 서바이벌 중에서도 패신저 클래스라는 칼럼을 사용할 겁니다. 달러 기호를 써서 룸클래스라는 변수에 자료를 저장해오고요. 한번 잘 들어갔나 볼까요? 보면 이제 1등실, 2등실, 3등실 이렇게 팩터 타입으로, 레벨지가 있는 거 보니까 팩터 타입으로 지금 자료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자료를 쭉 나열해서 보면 지금 봐도 한눈에 안들어오죠.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 집계할 때 어떤 걸 썼었죠? 네, 테이블 함수를 썼었는데요. 방금 저장된 변수를 테이블 함수를 써서 집계를 하면은 이제 선실 정보에 따라서 몇 번이, 각각 선실에는 몇 명이 있는지 카운트를 해줄 겁니다. 테이블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면, 결과를 보면요. 1등석에는 323명, 2등석에는 277명, 3등석에는 709명. 이렇게 집계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총 이제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도 궁금하죠? 그러면은 이거를 sum 함수를 통해서 합치면 이렇게 각 빈도를 합치게 됩니다. 1309명이 사이타닉이 타고 있었고요. 이제 이거를 집계해서 봐도 좋지만은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막대 그래프를 활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막대 그래프는 바플럿이라는 함수를 썼었죠? 바플럿 첫 번째에는 집계된 그 데이터셋을 넣어주고요.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실제로 제목도 잘 달아줘야 되겠죠? 선실별 탑승객이라는 제목을 달아주고 우리가 X축은 뭐죠? X축은 지금 보면 1등석, 2등석, 3등석을 표현할 것이기 때문에 선실등급이라는 설명을 넣어주고요. Y축 레이블은 몇 명이었는지를 나타내니까 3이 아니고 탑승객 탑승객 수가 되겠죠. 탑승객 수가 되고 그리고 각각의 이제 1등석, 2등석, 3등석을 색깔을 다르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칼라까지 지정을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고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선실등급은 1등석, 2등석, 3등석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3등석에 가장 많은 탑승객들이 있었네요. 두 등급을 합쳐도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좀 더 많을 정도의 탑승객이 있었습니다. 3등석에 이렇게 막대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대략적인 데이터를 살펴봤고요. 우리가 막대그래프가 아니라도 원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겠죠. 비율 그 비율을 통해서 원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아까 집계한 TBL이라는 변수를 보면 각각의 빈도가 있었죠. 이 빈도를 전체 탑승객 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비율이 되겠죠. 총 탑승객 중에 각선실의 몇 퍼센트 얼마의 비율로 타고 있었나 이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1등석 같은 경우에는 약 24.6% 정도 2등석은 21% 3등석은 54% 정도 있었다. 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그래프로 그리려면은 우리가 pi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요. 요 앞에 명령문이 궁금하시죠. 이거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파 라는 함수를 쓰면은 어떤 요 지금 보여주는 플러시 그려지는 영역에 설정들을 조금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mar 하는 margin이라고 하는 요 매개변수는요. 아래부터 그 공간의 영역을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1 그 다음에 왼쪽 그 다음 왼쪽 왼쪽에 1 정도 공간을 주고 위쪽에 4 정도 공간을 주겠다. 위쪽에 훨씬 많은 여백을 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를 실행을 하면 이제 그 다음 그래프를 그릴 때 적용이 됩니다. 원그래프는 이제 pi라는 걸 쓰고 똑같이 여기 집계된 데이터를 넣어줬죠. 그리고 제목도 선실별 탑승객 똑같이 하고 탑승객 비유를 해도 되고 탑승객 해도 되고 그리고 각 파일을 또 색깔을 각각 지정해서 실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파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파 함수를 통해서 마진을 여기 상단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등석이 이제 반 이상이라는 것은 원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보이죠. 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 여기 마진에 이렇게 값을 준 것은 변경하기 전에 디폴트 값입니다. 이게 이거는 5.1, 4.1, 4.1, 2.1 이거는 디폴트 값으로 다시 바꿔준다 하면 다시 원래대로 설정을 되돌리고 그래서 이렇게 타이타닉 탑승객들의 이제 선실별로 얼마나 타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좀 빨리 설명을 했지만 차근차근 코드를 직접 실행을 해보시면서 해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더 다가오실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미국 주별 고등학교 졸업률에 대한 분석인데요. 좀 옛날 데이터예요. 미국 50개 주에 대한 1970년대 통계 데이터고요. 스테이트 점 X77 이라는 데이터셋에 지금 데이터셋을 활용할 겁니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 HSGRADE라는 컬럼에 고등학교 졸업률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것도 코드를 보면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테이트 X77 이라는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죠. 이게 기본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보면은 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죠? str 함수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str 하고 데이터의 자료구조를 한번 보면 리스트로 되어 있네요. 리스트로 되어 있고 어떤 주정보가 있고 그 안에 각각의 또 칼럼들이 있네요.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head 함수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칼럼 정보들이 쭉 보이죠? 파플레이션 인구수 수입 운맥률 기대수명 살인률 인가요? 범죄에 관련된 것도 있고 졸업률 여기 있죠? 여러 데이터가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hs-grade 라는 주별 고등학교 졸업률 데이터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럼만 빼주고요. 데이터가 잘 들어왔죠? 각 주 주에 대한 졸업률이 숫자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썸머리 함수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썸머리 함수는 실행을 해보면 최소값 최소값은 37.8 그러니까 졸업률이 가장 낮은 지역이 37.8 이고 최대값은 67.3 이라는 최소값 최대값 자료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고요. 1st 이거는 1Q 이전 시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25% 가 되는 지점에 서의 졸업률입니다. 48% 그 다음 메디아는 중간값으로 50% 에 해당하는 50% 에 해당하는 졸업률은 53이다. 그리고 3Q 는 75% 에 해당하는 값이고요. min은 평균이고요. 중간값과 평균이 유사하다는 것은 데이터가 가운데에 잘 있다라는 말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 라는 함수는 분산을 구하는 겁니다. 분산이라고 하면 자료가 자료가 흩어져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건데요. 분산을 구하면 65 정도 가 나오고 이 분산에 루트를 씌운 게 표준편차 라고 해서 우리가 평균을 기준으로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8 정도 라고 하면 주록률이 평균에서 1표준편차가 8 정도 라고 하면 꽤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한번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됩니다. 수치형 자료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요. 히스토그램은 히스트라고 치고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싶은 자료를 넣어주고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 외에 우리는 제목도 잘 달아주겠는데요. 이 자료가 지금 어떤 거에 대한 거죠? 주별 졸업률이고요. 제목을 주별 졸업률이라고 달아주었고 X축을 X축을 X축은 어떤 정보가 될까요? 그쵸 졸업률이 되죠. X축에는 졸업률이 나올 거고 졸업률의 어떤 구간을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미로 나눠 가지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주가 몇 개인지 Y축에서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Y의 레이블은 주의 개수 몇 개의 주가 해당 범위에 속해 있는지 이고요. 색깔은 그 막대의 색깔은 오렌지색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0에서 55 사이에 졸업률이 가장 많고 한 15개 중가요? 15개 정도 되고 그 다음이 55에서 60 그래서 뭐 한 12개 3개 정도 13개 정도 주가 있고 졸업률의 어떤 구간에 따라서 몇 개 주들이 속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토그램을 그려봤고요. 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상자 그림을 보는 거죠. 상자 그림은 분포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는데요. 박스플라 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렸 었죠. 박스플라 하고 여기도 똑같이 분포를 보고 싶은 자료를 넣어준 다음에 제목은 동일합니다. 주제가 지금 주별 졸업률이기 때문에 주별 졸업률을 하고 상자의 색을 오렌지 색으로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굵은 선이 50% 에 해당하는 중앙 값 이고요. 이게 한 53정도 되네요. 53정도 고 첫 번째 여기 밑에 있는 박스 밑에 있는 선은 25% 구간 1Q 에 해당하는 거고요. 위에 박스 해당하는 부분은 3Q 에 해당하는 75% 에 해당하는 구간 값 입니다. 58정도 되려나요? 58정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위에는 최대값 이 밑에는 최소값 그래서 아까 우리 썸머리 함수를 통해서 그려본 것처럼 이거는 이제 그거를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프 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을 던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그렇다면 졸업률이 가장 낮은 주는 얼마나 될까 졸업률이 얼마나 될까 아니면 어느 주일까 이런 것들을 찾을 건데요. 이제 찾을 때는 위치라는 함수를 써서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를 우리가 구할 거고 구한 인덱스를 가지고 그 특정 위치에 값을 출력을 해볼 겁니다. 최소값은 미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이 말은 그래드에 있는 값 중에서 최소값 같은 같으냐 위치까지 쓰면 같은 곳의 위치를 찾아라 그래서 그거를 인덱스에 저장을 idx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idx에는 몇 번째 값이 가장 작은 값이냐면 40번째고 그 40번째에 해당하는 주의 이름은 사우스 캐롤리나 라는 주입니다. 이 주의 그럼 졸업률이 얼마일까 하면 우리가 그래드라는 변수에 나가 그 인덱스 값을 넣어줘서 출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37.8 아 이 사우스 캐롤리나 주의 졸업률이 가장 낮은데 졸업률은 37.8 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졸업률이 가장 높은 주는 어딜까 min 대신에 맥스함수를 쓰면 되죠. 다 똑같고 맥스함수를 써서 똑같이 하면 유타주가 가장 높은 졸업률을 보이고 유타주는 데이터셋의 44번째 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타주의 실제 졸업률을 보려면 그래드 한 다음에 대괄호를 하고 인덱스를 넣어주면 아 67.3 에 3% 졸업률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률이 평균 이하인 주들만 그러면 한번 보고 싶다 하면 비교할 조건에 min 함수를 쓰면 되죠. min 하고 그래드 하면 평균이 구해지고 평균은 53.1 정도 되고요. 그거보다 작은 값들을 가진 인덱스를 찾아라 요 뜻이 되고요. 실행을 하면 여러개의 값이 아마 출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많은 주들이 있고요. 그 주들의 값을 한꺼번에 보겠다 하면 똑같이 그래드 하고 대괄 롤 한 다음에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각각의 졸업률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탐색적으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기도 하고 넓은 관점에서 보다가 좁게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나와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도 하고 반복하는 것이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사례인데요. 영국 폐질환 사망자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거는 교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셋을 불러와서 우리가 분석을 할 거고요. 그래서 fdesk.csv 라는 파일에 자료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6년 동안 1974년에서 79년 사이에 영국 폐질환 사망자 데이터를 월별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드를 보면서 한번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그 형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시간과 관련 데이터 셋이잖아요. 그러면 선그래프를 그려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폐질환 사망자들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먼저 아까 우리가 불러올 데이터 셋을 작업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줍니다. 저같은 경우는 raux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그 안에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working 디렉토리를 확인할 때 어떻게 하냐면 get working 디렉토리 하면 이렇게 저는 지금 c raux라는 경로 경로가 working 디렉토리 고요. 그래서 불러오면 csv 파일을 불러올 때는 read.csv 라는 함수를 쓰고 첫 번째 파일에 있는 경로를 써줍니다. 경로를 직접 써도 되고 아니면 working 디렉토리가 지정되어 있으면 경로 대신에 파일명만 써도 불러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매개변수의 의미는 raw.names 에 이열로 하겠다 이 말은 데이터 열어보면 첫 번째 열이 이열 컬럼명이 이열 이에요. 연에 대한 정보 행의 이름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불러와보면 이 파일을 실행해보면 이렇게 월별 정보가 컬럼에 쭉 있고요. 방금 첫 열의 원래 데이터셋에 있던 첫 열을 행 이름으로 쓰였기 때문에 실제 컬럼에서 빠져서 행 이름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이 6년치 데이터셋이 월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수치는 해당 연과 월의 폐질환 사망자 에 대한 수치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 그래프로 그릴 건데요. 선 그래프로 그리기 전에 6년에 대한 그래프를 각각 그릴 때 색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색을 지정해 놓겠습니다. 6개 블랙 블루 레드 그린 총 6개 색을 미리 my.call 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 라인의 어떤 타입도 선의 모양도 다르게 하기 위해서 매개변수에 저장할 1에서 6개의 값을 저장해 놨습니다. 선 그래프에서 LTY 라는 매개변수는 그 선의 정수값을 바꿔주면 선 모양도 바뀌었었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선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플랏 이라는 함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X축에 해당될 X축에 자료를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12월 1년치에 1년은 12월로 되어있죠. 12월마다 12개월의 데이터를 볼 거기 때문에 1에서 1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고요. 기준으로 처음 하나의 선을 일단 그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DS 불러온 파일에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행은 뭐죠? 1974년도에 대한 12개의 자료를 불러와서 X축은 1에서 12 Y축은 사망자의 수치 해서 선 하나를 그릴 겁니다. 그려보면 이렇게 X축은 1,2,3,4 이런 월에 대한 정보고요. Y축은 사망자 수 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주제에 맞춰서 제목이랑 뭐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잘 정의 해주고요. 요 LTY는 선의 종류라고 그랬죠. 1,2,3,4 바꿔보면 점선이 되고 선이 바뀝니다. 그리고 라인타입은 B로 정해져있네요. 아 라인타입이 아니고 선 그래프 타입은 그리고 여기 Y림이라는 게 있는데 Y축의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300부터 12,000까지만 그리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300 여기 시작하는 점이 300이고 12,000까지 Y축을 이렇게만 잘라서 그리겠다라는 뜻입니다. Y림이라는 배교변수를 사용했고요. 컬러도 첫 번째 그래프는 우리가 앞서 정의한 첫 번째 블랙 콜 1이면 검정색 선을 그리겠다. 하나의 선을 그렸고요. 나머지 6년치 데이터 중에서 하나 1년치 그렸으니까 5년치가 남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린 거 위에다가 덧대서 그릴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라인지 함수를 쓰면 됐었는데 이거를 라인지를 뭐 일일이 다섯 번 다 써도 되지만 우리가 반복문도 배웠기 때문에 반복문을 통해서 라인을 추가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포문을 설명하기 전에 라인을 추가하는 부분만 다시 볼게요. X축은 1에서 12로 맞춰줬고요. 위랑 똑같이 그리고 데이터의 DS하고 여기 앞에 행이 바뀌죠. 계속 포문이 돌 때 행이 바뀔 건데 이 부분을 변수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2, 3, 4, 5, 6 변하면서 2면을 이제 두 번째 3이면 세 번째 이렇게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한번씩 돌면서 선 하나가 하나씩 추가되겠죠. 포문을 한번씩 돌 때마다 선 하나가 추가되고 여기도 변수가 I가 들어있죠. 그 라인의 타입도 선마다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1부터 6이 있기 때문에 2, 3, 4, 5, 6 이렇게 변하겠죠. 색깔도 블루, 레드, 그린 이런 순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포문이 돌면 I는 2에서 6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한번에 각 연도에 해당하는 트렌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에 해당하는 연도가 뭔가 2월에 좀 특이했네요. 이때 뭔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빨간색이 몇 연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를 추가하면 좋을까요? 레이블을 추가할 겁니다. 레이블을 추가하는 법을 설명드리면 이미 배웠었죠. 리젠드라는 함수를 써서 범내를 표기해 줄 건데 첫 번째 X는 이 부분이 탑라이트라고 하면 오른쪽 하단 아 상단 오른쪽 상단에 범내를 위치시킬 거다 라는 뜻이고요. 선의 종류도 지정을 해주고 색깔도 지정을 해준 다음에 리젠드는 범내에 표현해줄 텍스트 입니다. 텍스트 는 연도 기 때문에 숫자 1974 에서 79 라는 숫자를 보여줄 겁니다. 요거를 실행을 해주면 한번 보면 오른쪽 위에 표현이 됐고요. 이렇게 리젠드 안에 매격연수 리젠드를 통해서 텍스트 도 다 기입을 해줬고 선 종류나 색깔들을 다 지정 해주었습니다. 여기 겹쳤는데 우리가 앞서 배운 걸 통해서 바깥쪽으로 빼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폐질한 사망자를 분석을 해봤고요. 세 가지 사례를 빠르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한걸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